어딨어요? 어? 여기 있잖아 엄마 여기 현덕이 왔었어? 안 왔어 오늘 현덕이 이수야 아침에 봤어요? 안 봤어요? 신이수는? 엄마 현덕이 왜 그래? 어? 현덕이? 아빠랑 이놈지 주말이니까 봤잖아 신이수 아침에 현덕이 놀이터에서 아침에 갔어? 어 교회 갈 때 그치? 아 그랬어? 그럼 됐지 자 의영 옷 입었어 이렇게 입는 거 아니야? 맞아 맞아 이수야 엄마한테 코코코 한번 해줘 신이수 엄미에 하고서 엄미에 코코코 빨리 카카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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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차고 응 카카카카 이수야 무겁어 아빠 치마 입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다 다니는 거 아니야? 네 응 엄마 다시 가게 하자 알았어 응 미미 엄마 제자리에 갔다 가게 하자 응 응 가게 하자 응 엄마 아빠 아빠 하자 응 엄마 아빠 아빠 하자 응 응